수익형 부동산 전문가 김명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도 이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상가투자의 이해라는 제목을 놓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제 큰 타이틀을 좀 세개로 나눴는데요. 상가의 가격 상승 요인에 해당이 되는 입지, 평당 가격, 접근성, 배후세대, 유동인구, 입점업종 이런 이제는 조금 작은 카테고리들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상승의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노출, 임대차의 계약 조건, 입점업종에 따라서 상가의 가격 상승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권을 형성하는 방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넓은 도로폭이라든가 완충 녹지라든가 보행자로의 경사면, 그 다음에 계단, 주차시설, 방호 울타리 이것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주 한 주 하나씩 좀 떼어가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 첫 번째 상가의 가격 상승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입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입지를 볼 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상권이 형성될 만한 지역 살펴볼 때 입지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내용이 개발 오제가 되겠는데요. 이 개발 오제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 오제가 주거형 부동산이나 상가, 특히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발 오제가 발표가 되고 신규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개발 오제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주거형 부동산들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더군다나 그 주변 지역의 물건들까지도 같이 덩달아 가격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 배웠는데 상가는 조금 다릅니다. 개발 오제 안에 있는 상가라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요건, 앞에서 저희 뒤에서 같이 보겠는데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같은 개발 오제에 있는 안에 상가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하다를 두고 상가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상가 같은 경우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가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개발 오제를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좀 관계된 내용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문정법조단지 안에 저희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해와서 3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동부지방법원에서 민원인 출입구 바로 앞에 서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동부지방법원입니다. 동부지방법원의 민원인 출입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처음에 문정법조단지에 개발계획지도가 나오고 도로계획도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동부지방법원의 정문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도로계획도상의 횡단보도가 이곳에만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개발계획도 그 다음에 도로계획대로 보면서 상가를 분양할 때 고객분들한테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할 때 법원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건물이 이 건물이었습니다.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위에 있는 오피스를 분양할 당시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1번 건물 같은 경우는 분양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도도 갖추고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쉬웠는데 반면에 이 3번에 떨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민원인 출입구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 도로계획도상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3번은 분양 당시에 초창기에 분양의 애를 먹었던 건물입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추측을 해보는데 민원인 출입구가 있는데 왜 횡단보도가 안 생길까라는 걸 전부 다 생각들을 했었겠죠. 근데 이렇게 법원이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횡단보도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 앞에서 보는 이 횡단보도가 바로 민원인 출입구 앞에서 보여지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정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법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선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문정역 3번 출구에서의 유동인구의 동선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번이 아닌 3번이 그 다음에 2번이 가장 입지가 뛰어난 건물로 상가의 가치가 뒤바뀌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지도상에서 다시 동선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문정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바로 이쪽이 민원인 출입구가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이 역건물이 아닌 지금 현재 이 건물들이 횡단보도 하나로 상가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상가 같은 경우는 개발 오제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부적인 여건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유동인구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 계획도 같은 것들을 보고 개발 오제가 맞물려서 아 여기가 좋겠다라는 그런 투자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개발 계획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일어날 추위 변화까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정리하겠습니다.